엘리언역 235년으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? 순찰완료, 허수자 복수, 보기 프로토콜 개신 에너지는 진량과 광수계! 제공!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야 소호자들... 흠, 이 근처가 많네 정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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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 흐흐흐흐흓 에어 흐흐흑 해가 석rig에서 뜨는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 나... 나 갈거야 그래 난 마비보다 중요하게 앞선 성격이지 으흐흐흐 에헣 황금이 연속됐어? 설마... 중력으로 입자가 가속돼서? 중력핵을 융합시켰구나 그럼 아무리 나라고 해도 살려둘 수 없지 이제 끝을 보자 에이벌 가로이 이건 왕의 물로 이뤄진 별개인가? 보통의 금이라면 녹아내렸겠지만 해냈어 돌아가는 거야 집으로 사람은 꿈의 후회로 바뀔 때 비로소 묻는 법이라고 하지만 난 아직 젊고 예쁘잖아 아